40여 년 전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있는 옛 전남도청 내부 공간이 5.18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가상 실물 콘텐츠들로 채워집니다.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은 오늘 전일 빌딩에서 착수 보고회를 열고 도청 별관과 본관, 경찰국 등 6개 건물로 이어지는 전시 콘텐츠를 구상해 5.18 당시를 재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전시 콘텐츠 설계를 모두 마치고 2025년 10월 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